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돈을 직접 주고 샀던 물건 중에서 알레르망 이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퀸사이즈 세트로 대런이라는 모델을 샀고요. 이게 여름 인견 이불로 나와서 아주 시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올린 거는 작년 7월인데요. 1년 정도 사용을 했죠. 근데 여름만 되면 이제 이 이불에 대한 포스팅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블로그에 올렸던 거를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베개 커버 두 장에 이불이 하나가 왔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이렇게 꼭 새로운 택배가 오거나 물건이 오면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요. 바스락버리는 소재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여러 가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퀸사이즈의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29만 8천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불 커버에 대한 가격이었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제 이불이랑 베개 커버 두 장 합쳐서 한 25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게 베개 커버고요. 좋아하고 있죠. 저도 이 이불이 좋습니다. 나와. 그래서 이제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이게 베개 커버만 오고 베개 솜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주문을 했고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는 50에 70 사이즈였기 때문에 베개 커버만 따로 사면 또 이게 35,000원 개당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돈을 주고 살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세트로 사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베개 솜은 이게 빨아 쓸 수 있는 향균 베개 솜이라고 해서 심플리라는 알레르망이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50에 70짜리 호환이 되는 사이즈가 있어서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얘는 두 개의 솜 해서 35,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하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많이 두껍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래서 딱 폭신하게 베고 자기 좋습니다. 저 솜을 사서 이 베개 커버를 씌웠는데요. 아주 호환이 잘 됐고 원래 자기 짝인 것 마냥 잘 어울리더라고요. 품질 보증서 따로 달려서 나왔고 이 베개 커버 여는 지퍼 부분에도 이렇게 알레르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폴리랑 인견 100%로 되어 있고 이게 뒷면은 이렇게 인견이라서 시원하게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까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또 반대편 이 그레이 컬러 부분은 그 알레르망 특유의 알러지 방지 섬유 아시죠? 폴리로 된 거. 그 고양이 털 하나도 박히지 않는 그 면으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 돌려가면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쓸 수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아 여기가 끝이네요. 이 이불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인견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폴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거에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아 토탈 25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이거 여름에 쓰기 정말 좋고 땀 흡수도 잘 되고 가벼워서 정말 좋아요. 몸에 닿는 촉감도 굉장히 시원해서 왜 냉감 이불로 추천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 대런이라는 모델이 지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시고 알레르망 여름 이불 하나 장만해 두시면 오래오래 퀄리티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구매해보시면 아마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알러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할게요. 또 놀러오세요.